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추가로 다른 연예인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. 인천경찰청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인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다만 A 씨의 사례는 이 씨와는 관계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씨 사건 수사 대상자 8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경찰은 입건 대상자의 신분이나 구체적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밝힐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.